야 니 털이야 니 털이야 어떡해 다롱아 왜그래? 어? 다롱아 뭐해 그렇게 놀랬죠? 화가 났어? 다롱이 털 보고 놀래갖고 그러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놀랬어 소리를 질러 응? 다롱이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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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긁어달라고 뒤돌았어? 긁어줘? 여기 긁어줘 아이 시원해 해줘 아이 시원해? 아이 시원해 할까? 아이 시원해 딴 쪽? 알았어 아이 시원해 자 이쪽 아이 시원해 이쪽 아이 시원해 아우 시원해 진정이 됐어?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우리 다롱